갑자기 왜 이렇게 귀여워. 응? 응 왜 이렇게 예뻐. 이렇게 예뻐 우리한테. 엄마 나 원래 예쁘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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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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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예뻐 아이 예뻐라 우리 이쁜 진짜 말을 그렇게 보고 말을 귀여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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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기어서 계속 거기까지 갔어 으응 계속 뽀냉뽀냉 기어갔어 으응 귀었다기 보다 밀고 갔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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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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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이 여기 오야 아 예쁘다 지금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잉 응 계속 가 내려다 놓으면 또 갈거지 그럼요 엄마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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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조심해. 열심히 해. 어디까지 가냐. 이쁘니.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? 아이고, 너 또 머리 박는다. 왜 끝을 가고 싶은 거야, 지우야? 응. 아이고, 안 아파? 아, 이번엔 안 세게 박았다. 아까 저쪽에 세게 박았잖아. 이번엔 박을 것 같다, 지우야. 이번엔 안 돼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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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